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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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두 분 안녕하세요 제가 그 틱톡을 하는 아 깜짝 놀라셨죠? 네네네 저도 거울보면서 많이 놀랍니다 예 그렇죠 제가 제가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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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크게 웃으시네요 지금 공간이 웃어요 야 거울보면서 웃었다는 얘기 빵 터지는 건 이거는 아니 제가 틱톡컨데 네 틱톡 영상을 좀 이제 찍어야 되는데 아니요 어디까지 사주셔야 돼요? 이 정도에서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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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ㄷ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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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틱톡 조회수 대박 아 이번 틱톡 조회수 대박 아자 같이 아자 하나 둘 셋 아자 조회수 좀 잘 나올 것 같나요? 네네 네 이번에 꼭 대박 조회수 한번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틱톡커인데 지금 틱톡 영상을 좀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잘 나오나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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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당황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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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머머머머 어? 어디가 어디가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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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 조회수 대박 나겠다 아! 좀 섹시해 보였나요 되게? 컷! 비둘기 같아 파이팅!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 틱톡커거든요 제가 틱톡컨데 제가 틱톡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마이크 렛츠 흐흐흫 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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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핫 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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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흫 하핫 저는... 하트...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 자 자 파이팅! 파이팅!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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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토 요즘 유행하는 롤링 했을 때 하... 하... 우리... 상관계신 분들의 반응을 좀 보는 거여가지고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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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찍었거든요 지금 하... 하... Unbelievable 하... 하.... 하하핰 하하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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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ã... 하핰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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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